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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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푸딩이 푸라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푸르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바로 귀여운 고양이를 보는 게임입니다. 예, 이은날 고양이 시리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좋아요 이 게임을 할 시 두통이 올 수 있으므로 조심하십시오 라고 써져 있네요 아님 말고 느낌상 그랬어 제 느낌이 틀린적이 거의 없거든요 어 고양이 아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되는거구나 고양이 너무 가까운거 아니에요? 페트백을 왜 저기 묶어두는거야 오오오오 어? 고양이 소리 고양이 소리 미야옹 미야옹 터치 이건 암콧고양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게 분명해 하지만 나는 쉽게 가지 않습니다 쉽게 현혹되지 않아요 저걸 봐도 되는걸까? 저걸? 뭐야 방금 뭐 있지않았어요? 저걸 뒤졌다 고양이 화났다 도망가야들아 건드리면 죽는다 이거 와 큰일날뻔했다 다음날 원래 이은날이라는 게임은 이렇게 계속 다음날로 가면서 점점 뭔가 바뀌는 그런거를 보는 게임이거든요 오 전봇대 오오오오오 지금 페트병에 봤죠 여러분들 뭔가 그림잡은 실수같은 애 있었어 방금 아하 나 잡아먹어 고양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계속 뭔가 유령같은게 있다 저 페트병 안에 그쵸 음 우리의 냥이는 저런 사소한 소리에 신경쓰지 않습니다 무시하자 쿨한축하자 고양이야 얘 몸이 왜 은근 진짜 은근기네 이제 슬슬 뭔가 변할거같다 얘는 왜 계속 똑같은것만 걷냐 음 아까 여기 유령이 있었는데 유령이 사라졌어 유령이 배가 고팠네 벌레 그냥 잡아먹는거 봐봐 쎄스코네 쎄스코 고양이게의 쎄스코야 뭐야 어어 야 오른쪽봐 도망가 꼈나봐 저세계 꼈나봐 유령 껴서 못나오나봐 돼지냥이 여기 음 못들은척 안들리는척 귀없는척 어 뭐야 어어 저기야 뭐야 왜 달라붙어있어 왜 짝짓기중이야 이은날이 정말 고양이와 고양이가 이어진 날 이런거 아니죠 어 점점 기운이 없어져요 애가 그쵸 어떻게 추루 하나 줘야될거 같은데 저 페트병에 막 영혼들이 갇혀있는거 같아요 나 저기 갇히는거 아냐 아 저기 구멍에서 뭐 나올거같 아 아 아 아 어머 숨이 숨쉬는걸 사람처럼 쳐 아 저거 조용할때까지 페트병으로 그냥 앞 앞발로 그냥 톡톡톡 쳐서 그냥 조용히 시켜야되네 저거 너무 시끄럽네 어 저거 진짜 유.. 어 뭐야 귀신과 빙의하고있어 지금 잡아먹히고있어요 몸이 끝났다 우리양이 우리양이 끝난게 분명해 아 우리양이 끝났어 아니요 제가 걸어가거나 클릭하는게 있긴해요 제가 지금 어마무시한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보시면 현란한 컨트롤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모든 컨트롤이구요 이거 말고 딱히 할건 없어요 차이가 있다니까 봐봐 보이지 쟤도 바테리야나 보라니까 그냥 눈 똑바로 뜨고 보는거와봐 지금 오지죠 지금 놀랍다 지금 고양이 표정보니깐 컨트롤에 놀랐어 살 더 찐거같은데 쟤는 근데 저거 만져보고싶다 고양이들이 저러니까 귀여워 반대로 무서울게 없네 아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어 터치 뭐야 니가 왕이야? 내가 졌다 내가 졌다 맞장 한번 뚫려 했는데 비주얼보고 제가 이길 수 없을 상대라는걸 알았어요 뭐야 끝이야? 아 이런날은 왜 점점 시르기가 갈수록 별로냐? 옛날에 진짜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아 고양이가 행방불경 됐네요 아 고양이를 찾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은날 고양이버전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안부섭고 쟤는 아직도 껴있네요 여기에 살쪄가지고 어 귀여웠던 게임이었어요 녹화 종료하도록 할게요 후방